일어나라 좋아 조심해 석야 제발 집에 있으면서 집 좀 치우면 안 돼? 치웠어 방도 설거지도 했고 너도 좀 봐 그럼 이왕 하는 거 여기도 같이 해 빨래도 청소도 그걸 꼭 다 내가야 돼? 내가 돈도 벌고 집도 치우고 너도 시켜주래 너도 좀 봐 대체 머리를 며칠은 안 감은 거야 냄새야 너 그리고 병원 좀 가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? 우울증에도 고칠 수 있다 제발 약 먹고 상담도 좀 받고 출근 안 했어? 여린 왜 안고 있어? 어린이집 와보냈어? 무슨 출근을 안 해 퇴근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네가 여린 안 데리러 온다고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밥 안 했지 여리랑 밥 먹고 올게 결국은 신호가 여기 나왔다 그런 것 중에 병원은 가득 안 된다고